여기로 보러 갔어요. 형수님도 곧 여기로 올 겁니다. 그래, 내가 배신자다. 내가 스파이라고. 다 자백할 테니까 대장 불러줘. 저, 국장님. 준 선배가 스파이 활동을 자백하겠답니다. 뭐? 대신에 국장님하고만 대화를 원합니다. 다 틀어놔봐. 무슨 일 있었는데? 저도 하나만. 죄송합니다. 불을 씻어. 너 이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진짜 목적이 뭐야? 총 버려. 너 진짜 이러면 돌이킬 수 없다. 당장 가만 둬. 총 버려. 머리에 구멍 돌리는 거 보고 싶어. 총 버려. 들어와. 총 버려. 괜찮으십니까? 지금 괜찮아 보이냐? 이 새끼 쏴버려. 일단 한 발 쏴. 네. 한 발만 쏴. 그만입니다. 총 버리라고! 저런 충신을. 왜 그러지? 한 발만 쏴. 한 발만 쏴 새X야! 빨리 건물 봉퇴. 이 새끼. 이 새끼 모두 아이잖아! 야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야. 야, 야. 이것 좀. 너 혹시 일부러 잡힌 거냐? 날 납치하는 게 목적이었어? 아내가 납치됐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구한테? 몰라요. 대장 안 내려오면 아내를 죽인대요. 그래서? 날 넘기려고? 너도 나 다 넘기면 다 죽어. 네가 살아 알잖아. 헤드폰 내놔요. 미치지역 당하니까. 없어. 놓고 왔어. 놓고 왔다니까. 없다니까. 아, 이 새끼. 이 새끼가. 놓고 왔다니까. 어딜 만지고 그래, 이 새바디 없는 새끼가. 어디냐, 똑바로 해. 타겟은 우리가 키운 최정의 암살 요원이다. 각오더래. 놈은 온몸이 무기인 살인병기니까. 전 요원들에게 사살 허가한다. 찾았습니다. 일원 사거리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. 위치 전송해.